완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 윤창우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 모 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구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검사 측도 상구하지 않아 박 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.181% 상태로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윤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